또 볼보 전 순정 부품 및 액세서리를 15% 할인 등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하며 50만원 이상 수리비를 결제한 고객에게 무상 엔진 오일 교환 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다. KIA 또는 고객센터 대표 전화 1588로 문의하면 된다. 볼보 자동차 코리아 대표 이악님은 오는 15일부터 4달 10일까지 전국 14개 서비스센터에서 안전주행을 위한 동절기 무상 점검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컴퓨터 진단 장비를 이용해 엔진, 난방장치, 배터리 등 차량 전반에 대한 무상 점검을 받을 수 있으며 부동액과 각종 오일류 점검 및 보충할 수 있다. 볼보가 겨울철 무상 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볼보 자동차 코리아 이악님 대표는 실내, 외 온도차로 차량에 무리가 오기 쉬운 겨울철 안전주행을 위해 본 캠페인을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표는 한국지형 특성상 구분길이나 경사가 많은 도로를 주행하는 고객들이 본 행사를 통해 더욱더 안전하게 겨울철 드라이브의 묘미를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캠페인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볼보 자동차 코리아 홈페이지 WWW 발보카즈 코리아 홈페이지 코리아 홈페이지 코리아 홈페이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